안녕하세요. 책읽는 의왕 김민지입니다. 시민이 직접 북큐레이터가 되어 책을 소개하는 시간. 오늘 만나볼 시민은 이동여 님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책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종녀입니다. 제가 소개할 그림책은 키즈엠에서 출판된 천미진 작가의 여름맛이라는 그림책입니다. 이 책은 가로 길쭉한 판형이라 마치 파노라마 뷰 같은 느낌이며 여름이 되면 만날 수 있는 자연 풍경과 놀이 등을 맛으로 표현했어요. 또 글이 시처럼 지나가며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져 여름에 대한 밝고 청량함, 즐거운 느낌을 잘 살려주어서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그림책입니다. 여름을 주제로 그림책을 찾던 중 천미진 작가님의 여름맛이라는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어요. 저는 여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뜨겁고 덥다인데 과연 여름은 어떤 맛일까? 궁금증을 안고 책장을 넘기는데 책 속의 그림만 보고 있어도 벌써 여름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지나간 여름의 추억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들춰보듯 그리운 장면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게 했지요. 무더운 여름을 보낼 모든 분들에게 옛 추억과 시원하고 청량한 이 여름맛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 선정해보았습니다. 너와 함께하는 이 여름은 하나도 잊고 싶지 않는 매일매일 아까운 맛 어느덧 훌쩍 자라버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그 잊고 싶지 않는 마음과 그 추억의 시간을 매일매일 아까운 맛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와닿아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. 아이와 함께 잊는다면 이 여름은 어떤 맛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그 추억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그 맛을 시처럼 글로 적어서 우리 가족의 여름맛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어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그림책은 위를 봐요 정진호 작가님의 나랑 놀자입니다. 이 그림책은 간단한 질문과 호기심 가득한 그림과 글씨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입니다.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마음껏 상상해보고 표정이나 동작을 따라하면서 신나게 놀면서 책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요. 무더운 여름 아이들과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림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